안녕 여기예요 안녕 나갈께 안녕하십니까 안보기입니다 오늘 아침밥은 콩나물하고 김치 깻잎 ai 그 다음에 돼지갈비, 갈비살, 육포, 양념 많이 넣어서 돼지갈비, 양념 많이 넣어서 비벼먹을 비빔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부대찌개, 배추곶자리, 멸치볶음, 김볶음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계란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먹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음~~~ 음~~ 음~~~ 너무 맛있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굳이 많아서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바삭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고춧가루 계란 오징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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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먹었습니다.